안녕하세요. 사회 문화장입니다. 진짜 신나는 거 안 보여. 진짜 신나는 거 안 보여. 자, 신나는 거 안 보여. 따라라. 어, 꼬매. 지마라. 안녕하세요. 들어가십니다. 천천히 걸어서 입장해 주세요. 이제 띠 촬영 도와드릴게요. 구토실 graffiti 샘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친거 아니야? 미쳤어 오늘까지 인지만 ridge. 나왔네요. 2등부터 먼저 긴장해보겠습니다. 달라 tans more 다시한번 반대말의 연습생 드리겠습니다. 2차 Stayesh. 사랑, 사랑, 사랑 입ọng k 하고 등받아 lists our Volley? 겨울 permits. 와eté. 감자 아멘 아멘 찍을게요 이제 그냥 100권도만 남으실쏼던 거 같아요 우와 지금 빕스 실사권 우와 아 아 아 아 광주 패밀리 저 이게 아 아 기다렸습니다 와우 손이 계속 서서야 돼 저희 최대한 한 줄로 서주세요 한 줄로 파이팅 확인할게요 긴 광고 아까 그것도 웃겨줬겠네 한 번씩 걷어주세요 까먹었다 안녕하세요 저 두 개은이요 개은 여이요 저 같이 사진 한 번만 개은 화이팅 해주실래요 개은 화이팅 개은 화이팅 저희가 네 개은이요 개은 이거에요 저 사진 한 번만 동영상 한 번만 오케이 사진 한 번만 혹시 개은 공부 열심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? 개은 공부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조카들이요 저희 집 하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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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인이에요 왜요? 아니요 아니에요 개은 여이예요 여보세요 혹시 혹시 개은아 공부 열심히 개은아 공부 열심히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어떻게 돌려요 에이곱 범 이렇게 하세요 아 아 개은아 공부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아 누가 안 흘러셨어요? 아 누가 안 흘러셨어요? 개은아 공부 열심히 해?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은 혹시 하트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? 하트 동갑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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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네 동갑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요? 동갑이 좋기 때문에 내일 시즌도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선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가을 야구 꼭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회의 연락처 빨리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선수 귀엽고 고맙습니다 라보 이가 썩치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의리 혜영 지민 선수님 APBC 가서 챌린지 릴스 찍어주세요 자 어 이 중에서 우리 누가 제일 나이가 맞죠? 혜영 선수죠 APBC 가서 중에 가장 깊었던 건 하나를 꼽으라면 첫 승 첫 홀드 첫 세이브 그래도 첫 홀드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? 난 첫 승이었을 것 같았는데 첫 홀드가 가장 깊었어요? 선발투수가 아니고 중간투수여가지고 홀드 기록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홀드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최진영 선수 내년에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큰데요 팬 여러분께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보다는 내년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로 노력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영상 지금까지는 선수들의 멋진 영상이었다 이번부터는 재밌는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엣 엣 그리고 을롸이 아 김두영 선수 뒤에 있는 두 PD 선수 투수도 봐야 되죠 2 Equity 주자도 봐야 되죠. 그러면 스타트가 빠를 수가 없어요. 사인이 안 났기 때문에. 조재혁, 김도영 선수와 박찬호 선수를 모십니다. 박수! 두 분의 유튜브 제가 개화티비 해보면서 두 분이 정말 또 재밌게 유튜브에서 나오신 모습을 위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 박찬호 선수부터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? 아, 어, 주자 1, 2, 2 상황에 제가 2루 주자였고 도웅이가 1루 주자였는데 제가 단독 도루이긴 했지만 이제 간은 아니고 가끔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그래요, 동영상은 후배들 지방 잘 잡고 계신가요? 네, 그냥 생일 수 있습니다. 김도영 고르고 비베이 시험을 벌이고 오셨대요. 끄보십니까 사람 먼저 보세요. 담을 때도 태블릿 PC로 요거를 영상을 찍어주셔야 돼요. 아, 영상은 여기서 스텝이 찍고 요거는 연습하는 거 찍는다고 합니다. 일단 연습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도 자체 리듬스를 제작할 수 있어서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출발! 일단 뭐 연습이니까 I'm going to be a kid's eye. I'm going to be a kid's eye. I'm going to be a kid's eye. 야, 점집이 아까... 변경하는데, 아니 오늘 시청에서 보여줄려고. 하이라이트 연경으로 계속 넘어 드릴게요. 하이라이트 부로 다 비술로 올리려 되는 겁니다. 음악 계속해 주세요. 자, 하여 여러분들 어떤 하이라이트 부로 만들었는지 보고ее 세상. 자, 이들은 영상들의가 아니고 볼 수 있으나. 춤을 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봐, 볼 수 있으나. 좋은 등으로, 좋은 등으로 있어요. 자, 좋은 등으로 있어요. 2분이 나올 때 자 이제 들어갑니다. 준비하시고 아 좋은데요. 그렇죠. 이 부분이죠. 야 정확한 동작. 아 서글스 떨어지고 1,049 1회. 자 그러면 선수들 발표하기 전에 팬들이 참여한 샵 릴스. 이 시간은 당첨자 5분은 지금 내려와서 선물을 받아가시더라구요 아이디 다시 한번 성남권을 통해서 띄워드리라 손사렌들이 준비가 되면 다음 게 하이파이블러로 찍어 온 이 코리스나 저도 인사님을 불러와도 코리스나 지금까지는 MC 호지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손사렌들이 다 1년 2일을 끝나면 회장님 여러분들 순서가 정리되신다 여러분 미리 먼저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가는 순서 자 다 나가면 두세를 다 보시고 맨 왼쪽 불러주세요 어! 어! 맞어! 이 시리즈가 끝나시면 다음 시스템 시작됩니다 머리 개커보여겠는데? 이러고 있었구나 잠시만요 여기 둘러싸지 마시고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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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지 또 시와 저걸 또 지 overturn 해 ği 이놈으로